헤블 우주 망원경에 의해 관측된 손브레로 은하. 손브레로 은하는 라이너 은하 중 하나이다. 제공, HST, NASA, ESA 저이온화 핵방출선 영역 또는 저절리 핵방출선 영역은 스펙트럼 선방출로부터 정의되는 은하핵의 한 유형이다. 이들의 스펙트럼은 보통 5, 5플러스, N플러스과 같은 야기온 또는 중성원자에서 기원한 선방출을 포함한다. 반대로 5플러스 플러스, 4플러스 플러스, 히플러스과 같은 강이온 원자에서 기원한 스펙트럼 선방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유형의 은하핵은 티머시 해크먼의 1980년에 발표된 은하핵의 스펙트럼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라이너를 포함하는 은하를 보통 라이너 은하라고 표현한다. 라이너 은하는 매우 흔하다. 근처의 모든 은하의 약 3분위 1위 라이너 은하로 분류된다. 라이너 은하의 약 75%는 타원 은하, 렌즈상 은하거나 S0, A7 은하이다. 라이너는 스브스 CD 은하에서는 덜 발견되고 가까운 불규칙 은하에서는 매우 희귀하다. 또한 라이너는 적외선 광도에 의해 정의되는 은하의 유형으로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하면서 자주 형성되는 발광적외선 은하에서 흔히 발견된다. 정의상 은하란 비충돌 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아가 충돌할 수 없다. LIRG위 대략 4분위 1위 라이너를 포함하고 있다. 라이너는 두 개의 큰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첫 번째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은하의 중심부에서 이온화 기체를 들뜨게 하는 에너지의 원인에 관해 논쟁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은 활동은하 핵이 라이너 위 스펙트럼 선방출의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천문학자들은 방출이 벼령성 영역에 의해 작동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큰 논쟁은 이온이 어떻게 들뜨게 되었는지와 관련 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기체를 통해 전파되는 충격파가 기체를 이온화시켰을 것이라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광이온화가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라이너가 서로 다른 밝기와 형태를 가진 천체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사실로부터 더 복잡해진다. 나아가서 라이너 위 에너지원에 관한 논쟁은 빛이 벼령성 영역에서 방출된 것인지 아니면 LIRG에서 보이는 큰 적외선 광도를 야기하는 AGN에서 방출된 것인지에 관한 유사한 논쟁과 얽히게 되었다. 라이너 방출에 관한 에너지원과 들뜸 메커니즘 모두 아직까지 연구 중이긴 해도 많은 라이너는 AGN으로서 자주 일컬어진다. 별의 형성과 라이너의 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많은 탐사가 이루어져 왔다. 별의 형성 활동과 라이너의 활동 사이의 관련성이 발견된다면 라이너가 벼령성 영역에서 발견되는 뜨거운 기체에 의해 작동한다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라이너에서 별의 형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별의 형성으로 라이너 방출을 작동한다는 이론은 완전히 배제된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의 관측은 발광적외선은하에서의 라이너 방출과 별의 형성 활동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라이너를 가지는 LIRG 위 중적외선 스펙트럼은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의 중적외선 스펙트럼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밝은 적외선 라이너가 별의 형성 활동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AGN에서 비롯된 일부 중적외선 스펙트럼 선방출 또한 이러한 은하에서 발견되어 왔다. 이는 별의 형성만이 이러한 은하의 에너지원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라이너를 가진 근처의 정상 은하는 다르게 보인다. 소수의 근적외선 분광탐사는 정상 은하에서 별의 형성에 의해 작동되었을 몇몇 라이너를 발견했다. 그러나 근처의 은하에 있는 대부분의 라이너는 낮은 수준의 별의 형성 활동을 가진다. 나아가서 많은 라이너의 항성 종족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에 의해 관측된 중적외선 스펙트럼은 별의 형성으로부터 예측되는 스펙트럼과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근처의 정상 은하에 있는 많은 라이너가 별의 형성에 의해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수의 예외가 분명히 있긴 해도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